안녕하세요. 60초로 정리하는 이슈입니다. 류중혜 감독이 이끄는 아시안게임 야구대표팀의 슈퍼라운드 2경기 중국과의 경기 결과 소식입니다. 지난 6일 대한민국 야구대표팀은 중국 저장성 사오싱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중국과의 슈퍼라운드 2경기에서 선발투수 원태인의 6이닝 무실점호투와 타선의 활약에 힘입어 8대1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이날 경기 결과로 한국 야구대표팀은 결승전에 진출하며 다시 대만과 맞붙게 되었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이날 중국의 마운드를 상대로 선발타자 전원이 안타를 때려내며 8점을 쓸어 담았습니다. 한편 최소 은메달을 확보한 야구대표팀의 마지막 결승전 대만전은 오는 7일 오후 7시에 치러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항저우 아시안게임 야구대표팀이 슈퍼라운드 2경기 중국전을 승리하고 최종 결승전에 진출했다는 소식 전해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정댓글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